아 근데 지금 큰일 났어요 케이블 타이가 없어 케이블 타이 오마이갓 케이블 타이 없어 요 사올게 얼른 아니 처음으로 가야겠네 오랜만에 농협 감성입니다 오랜만에 농협을 장착한 시스템입니다 사양은 램은 8기가 2개입니다 8기가 2개입니다 SSD 970 EVO 플러스 500개 갑니다 그런데 맛있구나 컴퓨터는 게임기지 솔직히 컴퓨터 사시는 분의 90%는 게임용 아닌가요? 컴퓨터는 거의 게임용 게임용으로 많이 사시지 작업하려고 사시는 분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보고 어떤 분들은 아 작업할 때 별론데 뭐하러 인텔 사냐 AMD 사지 이런 분들 계세요 실제로 저도 역시 본인의 뭔가 포커스가 작업이라면 인텔 많이 추천합니다 아니 AMD도 많이 추천합니다 대구 요즘 더워요? 대구 더워봤자 대구탕밖에 안된다고 말씀드렸죠 대구사 대구분들이 진짜 이게 더우면 어떻게 되냐면 대구 볼찜 대구가 빨려져서 쪄집니다 우리 서버님 아마 대구 볼찜이 됐을까요 지금 저도 라이젠이 많이 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인텔이 더 많이 나갑니다 의외로 인텔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지 나 진짜 나 솔직히 솔직히 말할게요 저 AMD만 팔려고 맘먹고 AMD CPU를 15개 샀다가 지금 많이 반품했어요 많이 반품하고 몇 개 안 남았어요 의외로 너무 안 팔려요 안 팔립니다 아 나 카메라가 번지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 이게 번지게 돼 있네 아니 솔직히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팔아야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정해놓고 팔 순 없어 그렇다고 안 좋은 거 같다고 나 좋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어 난 솔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릴 뿐이야 항상 왜냐면 벤치 자료에 이미 나와 있는 거 같다가 좋아서 뭐 좋다고 거짓말하면서 팔면 안 되지 어쨌거나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직 더 써봐야 될 거 같아 지난번 젠 1800X 같이 컴퓨터가 꺼지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아직까지 스레드 리퍼 점유율 낮지 않나요? 저는 게이밍이 아니라 송출용이라서 어쨌거나 저는 소비자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억지로는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원망을 돋고 싶지는 않아 예전같이 농협쿨러를 한번 개봉할게요 아 이제 더워진다 에어컨이 의미가 없어진다 아 더워진다 더워져 원래 크레오릭이 저는 주력했는데 크레오릭이 좀 안 돌아서 농협울래 안 썼어요 저는 크레오릭 썼지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늘 그렇듯 제가 선호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 지금 또 할인까지 하고 있는 프렉탈 디파인 S2 블랙업 모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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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모르겠는데 수업 모르겠는데 내 생각 수업 보다는 전기쪽으로 많이 되 것 같은데 고고 조용합니다 좋아요 여기 위에 펜텍스가 되게 고급해요 고급스럽지 않나요? 깔끔하고 140mm 펜이 1,2,3,4,5,6개 자 일단 요러면 끝내고 자 일단 유튜브 종료하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하이엔드 하나가 남았습니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